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연습할 때 입지 않았냐. 선빈아 그거 나 이 일이면 입은 것 같은데. 자 그럼 3회. 슈퍼맨 반세트인가요? 네. 몸으로 펜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? 아 좋다. 나 배가 남겼잖아. 아까 저희 게임 승률로 다시 한 번 써주시겠어요? 아 승률 없는 건가? 네. 게임 승률로 다시 한 번 써주세요. 그 승률으로 뽑는 건가요? 네. 그렇습니다. 아 승률. 아 승률. 가지고 가서 뒤로 가서 써주세요. 보지 마시고. 잠시만. 보지 마세요. 지훈. 아 상이 타리면 안 걸렸더라. 아 제발. 승률이면 안 걸렸어. 자기 이름을 받으시길 바래요. 아 진짜요? 승률. 승률. 아 제발. 승률. 승률. 아 제가 한 일이 진짜. 엄마 사랑해. 나 살이 타면 돼. 뭐야. 저 방송 중에 살이 타면 돼. 승률. 승률. 아 애들 어제 연습하고 안 말았는데 뭐. 승률. 사랑해. 승률. 지훈. 아 성형이었고 나. 영영. 아 제발 выступ생. 승률. 직관. 자. 직ourt 민규. 마지막으로 성공해요 Sheila. 상황. 직해ーん. 이렇게 하게 되면. 사기탈이? 사기탈이? 야구 야구는 뭐 네 흑철 사기탈이 흑철 수영분들 오늘 사기탈이 하셔야 됩니다 당기탈이든 당기탈 네 한창 운동중인 분들 사기탈이 잘 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소민이 맞아 한창 남진 않습니다 소찬 주민 한창 어? 소민이 소민이 여관의 유니어 소민이 소민이 소민이지만 소민이지만 소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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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언제 빠는지 몰라요 아니야 명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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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윤 사는 소민이 소연 소민이 소연 소민 소민 소연 그럼 지금도 감사합니다. 역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기바지 왜 잘못했다? 역시 베이기바지 지금 무섭지요? 빨리 빨리 하시면 되세요 빨리 빨리 하시면 되세요 빨리 빨리 하시면 되세요 빨리 빨리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은 바지 하이만 받았어요 어디 가실거에요 나는 자신있다 나 자신있다 여러분 마음껏 제 몸을 봐주세요 하시는 분은 하이탈 그대로 하시는 분이고요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한 30명 해야 돼 오직 50 여러분 손 댁에 지금 손 댁에 달려야 됩니다 어떤지 아시겠어요? 아니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우선 상의를 탈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벗을 것인가 신문질 아니면은 보니분들의 벗는거 처음 댁에 언덕해 체인지 하세요? 부탁해서 부탁해서 누가 부탁해서 형 조심해 주실게요 형 조심해 주실게요 형 조심해 주실게요 네 그럴게 아 그래요? 미안하다 형 심근지 심근지 괜찮아 괜찮아 형 조심해 그게 구붙이 들어갖고 아직까지까지 걱정할게 걱정할게 괜찮은거 같아 뭔가 제안을 걸어가 어? 조심해 조심해 25원에서 자른 사람은 어? 나 오세요 자격증이 자격증이 잠시만 있잖아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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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내 낯이 안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아무래도 안되면 신분지 해야 되겠다 네 그럼 신분지를 가겠습니다 그럼 우선 자 그럼다 안정방으로 사장방으로 다닐거 네 네 네 네 지금 다른 친구분들이 이렇게 잘하는거라 각자 입을 신분지에 만들어보겠습니다 I need scissors I have to like make this into my shirt like Inonyeok 그녀 근데 나 their 쟤 손에 손에 다리 안 같은 손에 다 자자 미쳤다 그냥 옆으로 덜어 옆으로 덜어 미쳤다 어 찬이 사이네 어 내 맘중에 한 번씩 말한다 이걸로 안하지? 아니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많아 아 네 아 상관 괜찮다 아 네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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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아 땡 땡 어 어 선생님 지금 바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잘 들어 빨리 자 신선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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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귀여웠어 팔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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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 팔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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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려 어이 팔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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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신문지를 꼭 열어야 될까요? 아 이거 진짜 낭라지라고 보는 거 아 근데 안 돼 뭐 차라리 치웠다 아 진짜 아 아 어 Evander 아 어 뭐 뭐 어 으 으 으 으 으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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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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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